응 실컷 안아보세요, 이모 이모, 망령 났어? 감추긴 무슨 짓이야? 그냥 애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겼나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내일 아침에 와서 실컷 보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줌마, 자꾸 애가 날 부르는 것 같았어 아줌마, 아줌마 하고 아주 잘 자고 있었는데요? 얘, 넌 아까 왜 자꾸 나만 보고 웃었니? 아니, 아무나 보고 잘 웃었잖아요 하지마 응, 하지마 좀 저기, 그러면 저 우리 이만 가서 잡시다 미안하다, 얘들아 아, 쏘리 영재야 네, 미지엄마 이 아기 내가 키우면 안 될까? 아,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입양을 해요 아, 정말 왜 이래? 이모, 강아지 기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정신 차리세요 이해를요? 정말요? 아니, 여보 아,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어떻게... 내가 50이 넘었어요 응? 애 이쁜 건 알겠는데 얘가 대학 가면 나는 우리는, 응? 아, 그래, 맞아 아, 그래, 맞아 말도 안 돼 아, 그래, 맞아 아, 그래, 맞아 건강하게 젊은 부부한테 가야지 돈도 많은 부자지 벨지우민가 어디로 간다 그랬지 거기 부자 나라니? 잘 살걸요?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그래 그래 부자 나라 가서 끼니마다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우유도 많이 먹고 무럭무럭하면 좋겠다 안녕, 아가야 이 소리는 벨지우 말로 뭐라고 하니? 불어를 쓰니까 봉지우루 아닐까요, 이모? 맞아 봉지우루 무슈? 봉지우루 마드모아제 잡시다 봉지우루 ㅋㅋㅋ 그럴urch 봉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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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